하나님의 말씀 시편 8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위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위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죽기에서 숨기신 자를 치료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사밭 왕이 남왕국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이방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 왕국을 멸절시키려고 하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대위기였죠.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침묵이란 말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입을 다물고 또 침묵하는 것은요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합니다. 또 말할 가치가 없을 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나큰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자신이 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라적으로 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깨닫고요.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절대 침묵하지 않게 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에는 민족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호소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절망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강구했어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늘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강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이 오죠. 문제와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안과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오직 기도하면서 사는데도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까지는 몰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실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통을 단절해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주의하러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쉬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기도를 쉬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침묵하지 않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수 흑암을 이기는 오직의 방법입니다. 원수 흑암을 이기는 오직의 방법 흑암을 이기는 오직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은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특별히 흑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술서를 의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 흑암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조금 더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실패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흑암을 섬겼어요. 저도 여러분도 흑암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흑암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둠을 꺾어버리고 흑암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오직 예술서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흑암을 꺾어주신 예술서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흑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이 흑암은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본문의 시인이 겪었던 이 당시의 어려움은요 주변의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공격해오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는 마치 흑암의 개개와 같은 것입니다. 흑암은 결국은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개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연합된 뜻이었어요.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흑암의 목표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뜻을 같이 했어요. 에돔, 모압, 암본, 아말렉, 블레셋,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유대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 쪽으로 볼 때는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연합에서 이 유단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연합군들은요 바로 사단의 왕국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 세력을 주의 원수로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보강시켜줘서 이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냐고요. 군사력을 신경 쓰지 않냐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손길은 응답의 손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그리스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도 같은 것이죠. 3회 열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야물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이 믿고 고백했어요. 흑암과의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루의 모든 삶은요.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눈을 뜨면서부터 온종일토록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흑암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본문의 신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각도 침묵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제 18장 9절 이하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바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바울처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권력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